앵커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에서는요.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참 흥미롭고요. 그리고 항상 마음을 놓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서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상승하잖아요. 맞으면 뭐 그보다 더 강하게 올라오고 그러면서 조금씩 조정을 받을 때마다 불안감은 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익숙함이 좀 더 이건 좀 불안해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흐름을 믿고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은 고민이 됐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주식시장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라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혹은 월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제가 이번 주에 가장 주목했던 이슈가 두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누가 마이클벨일까요? 저는 맨날 헷갈려요. 저는 자꾸 이분이 마이클벨인 것 같은데 이분입니다. 선생님 와서 빅쇼에 나와서 그때 이제 금융시스템과 그리고 부동산 쪽에서의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주식시장에 크게 급락할 것이다 라는 것에 베팅을 해서 맨 마지막에 딱 칠판에 쓰죠. 이렇게 몇 퍼센트 수익. 나의 가치는 수익률 정해진다. 이런 얘기도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여전히 지금 현재 운용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지금 트윗을 날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또 테슬라에 대한 얘기가 집중이 되고 아직까지 마이클벨이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숏을 치고 있네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연초부터 마이클벨이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숏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난 가치에 집중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트윗은요. 지금은 찾지 못해요.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삭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당시에 이미지로 캡쳐를 한 그런 출처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내용을 좀 보세요. 자 앨런 머스크 그래 나는 테슬라 쇼 치고 있어. 내가 좀 공짜 정말 좋은 공짜 좋은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주식을 25%에서 50% 정도 더 발행해. 그러면 지금 팔아. 그렇게 되면 희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산다면 너는 돈을 벌 거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지? 라고 하니까 이 얘기에 바로 댓글을 단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지금 언론사에서도 이 얘기를 받아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앨런 머스크가 직원들에게 보내는 메일에서 이렇게 얘기가 됐었죠. 우리 수익은 1%밖에 수익률은 1%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투자자들이 투자하면서 미래의 수익성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만약 이 투자자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미련 없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망치 아래는 슈플렛처럼 망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여기고요. 그래서 이 밑에 제가 생략을 했는데 보면은 테슬라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한 그런 기존의 자동차의 수익률과 영업이익 이런 것과 같이 비교를 한 차트까지 올려놨었는데 일단 지금은 여러분들이 트위터를 통해서는 보실 수는 없고 캡처를 통해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희한하여 그 다음에 유증 얘기가 나왔었죠. 주식을 발행한다는 얘기도 나왔었죠. 아무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전히 테슬라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고요. 갑자기 이제 빅숏의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전히 테슬라에 대해서 안 좋아하네. 그럼 여기저기서 뉴스가 나오는 게 가장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무담스럽게 지금 현재의 수준을 부담스럽게 보는 시각은 여전하다. 이것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 자금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그 자료인데 11월 달에 외국인들의 매수의 흐름을 보니까 국정을 좀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서 영국이 가장 많았고요. 미국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 홍콩, 프랑스, 룩셈부르크 이렇게 있습니다. 미국은 대체적으로 장기 보유자들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고 패시브 자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영국이나 EU 쪽이나 유럽 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스마트머니라고 해서 단계적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11월 달에 우리 주시장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나가더라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정도 수익을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갈 것이다. 빠르게 자금이 유출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함께 있었는데요. 여기에 또 반박하는 흐름도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EWY라고 해서 ETF가 있는데요. 오로지, 오로지 사우스 코리아, 우리 한국만을 보는 이머징 마켓의 ETF입니다. 여기에 급속도로 지금 현재 자금이 들어온 것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10거래일간 무려 EWY 이쪽으로 6천억 원이 들어온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이게 보니까 2000년 5월 이후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2008년 아닌가요? 잘못 쓴 것 같은데 아무튼 상당히 오랜만에 지금 이렇게 급속도로 단기적으로 자금이 집중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럼 이 ETF를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가? 블랙록입니다. 그래서 블랙록의 내년도의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거 블랙록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영상을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직접 받았는데 내년도의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롱숏이 아니죠. 단계적인 전략은 1년에서 6개월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중을 확대할 것이다. 지금 보면은 주식시장과 그리고 하이힐드 하이힐드 펀드는 펀드에서 가장 공격적인 그런 수익률을 위해서 좀 매집을 하는, 매수라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채권 매수자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하이힐드 가면 주식시장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비중을 확대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과 연결된 채권 그리고 지속 경영이 가능한 그런 자산들 그리고 또 하나가 아시아의 성장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렇게 해서 주식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요. 이머징 마켓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롱으로 봤을 때는 좀 중립적인 의견을 가져가는 게 주식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가서 보면은 오버웨이스로 들어가서 한 단계 투자견을 올린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짧게 봐서는 주식시장 비중을 넓혀야 될 이유들이 참 많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아시아의 성장을 보는 그런 기업들을 계속 보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지금 현재 선호도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블랙럭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산을 많이 현재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해석에서는 액티브 자금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이런 걸 보면은 지난 11월부터 집중적으로 들어온 자금들은 현재는 패시브 자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시브 하면은 수동적인 자금이야?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걸 보면서 한국 증시에 대한 자금 흐름이 외국인 쪽에서는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IT와 자동차 외에도 지금 현재 바구니를 채워놓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 이것저것 모든 섹터들이 현재 시세가 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이쪽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 같죠? 이런 시각들이 계속 상반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JP Morgan이 CNBC를 통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특히 한국 쪽에 대한 리포트를 내면서 3,200 지금 현재 목표 지수를 얘기하면서 우리 시장에서 좀 난리가 났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봤는데 일단 내년도에 가장 많이 보고 있는 2021년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결정할 것을 다섯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러스, 두 번째 정책,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주식, 달러 이 다섯 가지가 내년도에 자산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결정할 노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가 증권 주식에 대해서는 현재의 밸류 평가가 유지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기존의 지표로서는 좀 높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JP모거스는 이것을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글로벌 빅기업들은 여전히 지속가능한 재무제표와 수익성을 자랑하고 있고 기술성 또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이익 모멘텀 성장이 나타날 것이며 이에 따라서 현재의 밸류의 수준은 정당하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저금리의 기조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머징에 대한 관심도를 JP모건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태국에 주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인터뷰를 CNBC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 쪽에서 보고 있는 굉장히 자금을 많이 운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ETF까지도 많이 운용하고 있는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 계속 이머징 마켓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의 외국인들의 매수 성격을 단순히 액티브 쪽, 스마트 머니 쪽으로 봐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은 좀 하게 되죠. 계속해서 바구니를 채워나가고 있는 외국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수익률 좀 먹고 나갈 것인가 이것은 계속 12월 내내 얘기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럼 국내 증권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라고 살펴봤더니 사실 앞서서 보여드렸던 JP모건이나 특히 블랙록과 상당히 좀 같은 그런 시장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 증권사에서는요. 2,800을 목표지수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보여드릴 이 증권사에서는 3,080을 목표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내년도의 코스피 목표치를 보여준 쪽이 바로 여기였는데 이것보다 더 크게 부르는 바람에 JP모건이. 그래서 예의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드리게 된다면 국내 증권사의 흐름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에서는요. 지금의 주식시장의 흐름을 그리고 경제의 흐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목표지수도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새로운 신사업의, 신산업의 사이클의 초기 국면인지 아니면은 기존 사이클의 지금 현재 회복의 국면인지 이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여기는 약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신산업의 새로운 사이클의 초기 단계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기존의 산업 사이클의 회복 단계로 보고 상반기를 좀 더 좋은 시장 환경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표지수는 2800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쪽에서의 시각에서는 경기 민감주가 대단히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 증권사가 3000포인트 이상으로 지금 현재 목표지수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앞으로 2021년, 2022년을 보게 되면 이머징 마켓 대비해서도 그리고 신흥국 시장 대비해서도 이익성장률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2022년에는 지금 현재 가장 사상 최고의 기업이 상장기업의 이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식시장의 성격상 이런 부분들은 아마 2021년에 2022년에 나오지만 2021년에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년도 대단히 좋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벨루의 매력도 역시 증시의 재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보면서 내년도는 상당히 우리에게 희망을 가득 주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보면요. 이 증권사도 그렇고 이 증권사도 그렇고 JP모건도 그렇고 블랙록도 그렇고요. 일단 내년 한 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대신에 2022년에는 현금화 전략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식의 섹터는 좀 어떤 쪽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봤더니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익의 성장 모멘텀이 가장 강한 쪽은요. 반도체와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의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경기 민감주도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세 가지 분류로 나눠본다면 구조적인 성장주를 첫 번째의 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익 모멘텀이 강한 것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경기 민감주도 들어가고 정책주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아무튼 시장을 추려놓고 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지금 현재 부담감이 나오고 있는 그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보지 못한 그런 지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전략을 세우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흐름에 더 갈 것이다 라고 전략을 세우시는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서 어떤 전략을 내 전략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으셔야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